급하지 아니에요 제가 정글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? 어떤 건가요 설마? 저는 원래 예전부터 정글을 제일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정글 가실.. 그.. 어떤 대회에서 정글 가실래요? 이래가지고 그러죠 뭐 그때부터였어요 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됐죠? 흠 떠밀려가 버렸다 이 밀림 속으로 그래서 원래 하던 그 정글로가 아니라 약간 이게 맨날 막 정글하고 그런 유저였으면 리신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을 텐데 아니 제가 약간 모든 포지션 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간 거긴 한데 뭐 근데 이건 저는